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도안 3단계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도안 3단계 개발 사업은 대전 교도소와 옛 충남 방적 부지 등 309만 제곱미터의 주거와 상업, 천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교도소 부지는 LH가 주변 지역은 도시공사가 맡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 토지 이용 계획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한국개발연구원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